맞습니다. 자 두 번째 경연할팀 초대를 해주시죠. 아시나요? 우리 밀양아리랑 쪽에서 밀양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희 지금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밀양 콘텐츠 사업단의 아리랑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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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라 스마트프 그람 아라리가 낳았네 아리라 맘속으로 날 지 성도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길들지마 입에 물고 믿마 한 방뿐 아 나이란 아 나이란 아 하늘 아 기가 아 기가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남도 평생을 다다하니 아랑대에 화가 나네에 빛되게 다짜리랑 슬슬리랑 바라라리 가라라네에 아리라마 고개로 달로가 슬슬 불어 가세 불어 가세 불어 가세 모르는 슬픈 달리 불어 가세 아리라니라 슬슬리라 마라리가 나왔네 아리라니라 고개로 나를 넘겨줄 수 아리라니라 유 energía 아리라니라 나둘을 사서 경험에 걸린 다른 사람 아들만 있음 아리랑 슬플리랑 사랑이 가나는데 아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미랑의 영남도 경치가 나도 아리랑 거기도 아리랑 슬플리랑 바다리 가나는데 아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놀다 가소 놀다 가소 놀다 가소 저 달이 미칠 때까지 놀다 가소 아리랑 슬플리랑 바라리 가나는데 아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다 모였네 다 모였네 다 모였네 머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 거기도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이 아리랑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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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